왜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? 저기요 그거 적당히 좀 합시다 적당히 이야 멈출 줄 모르는구나 이거 병이야 이거 우리도 이제 퇴근 좀 하자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실까? 야 대단하다 너 아무도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누스가 하는 거야 더 편리하게 더 건강하게 더 쉽게 이누스는 생각부터 혁신합니다 생각의 도발 생활의 도약 이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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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누스